작년에 저쪽 광주에서 나순희 씨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왔어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고 그중에서 병명이 하나 붙었는데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손발이 너무너무너무 차가워 수족냉증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새파래져요 손이 아예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새파래서 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얼음처럼 차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진단을 받은 다음에 레이노드 증후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안 되고 이 병원은 안 되고 큰 병원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낫느냐? 낫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안 되겠다 발가락도 새카맣게 죽어서 발톱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통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왔는데 디톡스를 40일을 연장했어요 한 한 달 하니까 얼음처럼 차가웠던 손가락 발가락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하고 상당히 좋아졌는데 조금 남아서 집에 가서 한 달을 또 더 했대요 그리고 길게 남편이 당신 이렇게 좋아졌는데 백퇴대에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 번 좀 보내줘야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남편이 타자를 쳐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한 페이지를 보니까 평생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잠을 못 자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귀에서 소리 나던 이명도 완전히 사라지고 시력이 안개 낀 것처럼 보였었는데 깨끗해지고 이게 이게 치매가 왔나 그랬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얼마나 심각합니다 깨끗이 좋아졌대 무릎 관절통 때문에 처음에는 잘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달려다닌대요 하마지 정맥류도 없어지고 알레르기성 꽃가루 화분증도 없어지고 치질도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없어졌고 강박성 요실금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하나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세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오토파지가 모든 세포마다 다 들어있어요 자동청소기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오토파지학에다가 디톡스학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온 걸 몸 밖으로 다 버려주면서 병원을 그렇게 오래 다녀도 치료되지 않던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 한 주일 동안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